보믹스 코리아 이호영 팀장이라고 합니다. 저희 밸브는 제 디스피싱 밸브 업체로서 독일의 본사를 지점으로 두고 있고 현재 한국에서는 독점 에이전트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시연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단연간 추적된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접착제를 포함한 각종 액체의 초고속, 초정밀, 극미 세량을 초출하는 제 디스펜서를 개발, 제조 및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 최고의 성능을 자랑하는 피해조 제 방식 디스펜서의 제조사인 보믹스 독일 제품의 독점 공급 및 에이스 기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초고속, 초정밀, 극미 세량을 요구하는 업체에다 공급을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